2명, 1명 테라 갔다 이 느낌이 안 좋다 나 이거 연기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싸우고 이極붕 reasonable shop 쟤나 싸웠노 싸우지 말아봐 머리 아프니까 게이트 쳐 노랑 형 우리가 던지할게 질러 끌어보아 이리로 아래위로 흔들어 지껴 흔들어버려 인테리알 흔들어 흔들어 어 엇 아직 맞아 왜 해 기다리고 있었다 오면 가야지 귀가 되고 있었죠? 천천히 하면 후추 축구 후추 곱수 곱수 아 어디가 얘들아 오바야 오바야 들어가면 개 오바야 얘들아 오바야 그냥 모아 씨벌려놔 포토랑 질럭시 한 부대인데 어딜 박아 딱 말해준다 포스 질먹어 야 시빙하자 야 지금이다 오 얘들아 인생은 타이밍이지 들어가 고고 컨트롤 컨트롤해 컨트롤 포토게임 포토 들어가서 넥터스를 왜케 씨벌 다시 다시 버려 그냥 다시 버리고 버리고 1대1가자 빨강아 스웨이 형 방송으로 와 형 못찍혀 저거 못찍혀 시비가고 아니시민지 못찍혀 그냥 버려 너무 많아 아니지 민지 가자 시비를 위해 어쩔 수 없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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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켜줄게 없어 형 미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 하하 아 아 아 노란 노란 살았네 왜 근데 개많인데 뭔가 우리등학교 어 저 때 거 같은데 어 나다, 나한테 오면 땡기지, 나다 할 거 같은데 패면 이긴다 마인드 야 정졌다 그래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